다른 애들 다 있는데 우리애만 없으면 아니되옵니다. 닌텐도 스위치 HH-001은 뛰어난 휴대성과 다양한 게임 타이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온 블루 레드 컬러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사용자는 집에서도 이동 중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게임들로 인해 즐거운 플레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조이콘이 기본으로 두 개 제공되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기에도 좋고 다양한 멀티플레이어 옵션 덕분에 가족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그래픽이나 음질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게임 경험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매 후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리뷰가 많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닌텐도 스위치 본체 동물의 숲 에디션과 갬맥 필수 악세서리 7종 세트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특히 동물의 숲 팬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체의 외관은 깨끗하고 정상 작동하며 조이콘과 다양한 주변기기가 포함되어 있어 구매 후 추가적인 고민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동안 TV 연결로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구성품이 만족스럽고 사용하기 쉬운 조작방법 덕분에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기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모델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명한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슬림한 베젤 덕분에 게임 화면이 넓어져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플레이 모드 휴대, 테이블, TV 모드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의 게임 시간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특히 조이콘을 분리해 협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또한 빠른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해 끊김없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처음 닌텐도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게임의 재미를 한층 높여줄 이 제품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